MBC 가요베스트 인기쟁이 김양혜의 무대입니다 회초리 가요베스트 인기쟁이 김양혜의 무대입니다 하지 마라 나의 사랑아 아픈게 가슴 아프게 때린 사람 맘이 더 아파 사랑이 회초리 같네 맘 데려왔지만 맘 데려 못 가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떠나갔다가 다시 오는 그 사람 이별이란 그런 건 뭔가 희철이 같은 말로 내 맘 칠 때 그대도 아프잖아요 그러지마 나의 사랑아 아프게 가슴 아프게 그대도 아프게 가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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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게 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맞지 않는데 당신만 붙잡을래요 사랑이란 게 가르쳐서 안 되는 내 끝대로 할 수 없었네 하초리 같은 말로 내 맘 칠 때 그래도 아프잖아요 그러지마 나의 사랑아 아프게 가슴 아프게 때리 사내라 맘이 더 아파 사랑은 회초리 같네 가지 마라 나의 사랑아 아프게 가슴 아프게 때리 사라 맘이 더 아파 사랑은 회초리 같네 사랑은 회초리 사랑은 회초리 같네 사랑은 회초리 같네 사랑은 회초리 같네